인터넷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될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호빛봄 분리의 메시지 한국인리스 들어왔다 매콤한 음식 매콤한 음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먹어서는 안에서 먹어야 한다 너무 맛있다 물이 다 먹었고 치즈가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과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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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보통 한입 계란 국물 전복 오십시오 간장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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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 정도면 좋아요 이번엔 바삭해 바삭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만들었죠? 용까지 해야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부추니라는 맛 찍어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